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8월 8일이에요. 좀 전에 생명과학 2 봉투모의고사 촬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짬을 내서 지금 촬영, 인삿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소리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돼요. 올해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막 덥다가 습도가 90% 이상 돼서 아주 축했다가 축축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재찬 걸 하고 있어가지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죠. 우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더군다나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이런 뭐 다른 환경들도 그렇고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청소년 조금 재수삼수한다고 해도 아직 젊은 그런 나이라 여러 여건들에 대해서 불안, 근심, 걱정 많을 줄 알아요. 뭐 가족, 가정, 여러 환경이라든지 또 이제 친구,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친구들 많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내가 얘기를 해보면 많이들 외로워해요. 공부하는 과정은 외롭죠. 공부를 혼자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혼자 해야 되잖아요. 많이 외로움을 타는 것도 알아요. 지금 시기, 수능 100일 앞둔 지금 시기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는 거 많이 전달이 돼서 좀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 마땅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밝게 개그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강의 열심히 하고 좋은 문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그 영상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삽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걱정들 많아요. 밤에 막 괴로워가지고 깰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됐건 뭐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건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근심 걱정, 괴로움에 일부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어느 정도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사는 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조금씩 견뎌내고 심지어 이겨내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결과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힘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줘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힘 지금 수능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능 점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 사는 법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능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인생 통틀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면 앞으로 인생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텐데 큰 도움이 되고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외로워하지 말고 긍정의 에너지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비록 온라인으로 멀리서 있긴 하지만 언제나 학생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강사가 되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능 잘 보고 내년 너무나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캠퍼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공부에 대해서 100일 남았는데요. 매년 내가 하는 얘기야. 서서히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무슨 문이 닫히느냐? 역전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적 더 올라가고 싶죠? 그럼 역전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8월 말까지가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9월 초부터는요. 9월 평가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이나 애들이 대부분 다 정신 차려요. 그리고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날씨도 조금 선선해지고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정시 번쩍 듭니다.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기거든요. 9월, 10월. 그때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8월 달은요. 지금 8월 초거든요. 8월 달 이 한 달은 되게 독특한 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그런 여러 환경 때문에 날씨 너무 덥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거 지치고 성적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슬럼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꾸 주저앉고 뒤로 퇴부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역전이 가능해요. 또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또 이렇게 이겨놔야 역전을 해야 내가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냉정한 현실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8월 달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어요. 막 서둘러 막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버티세요. 조금 조금씩 한 발씩 더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에 나가 있을 거야.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무슨 문? 역전의 기회. 역전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8월 달 훌쩍 지나갑니다. 앞으로 뭐 두 주 남은 친구들도 있고 일주일 남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 지금식으로 한 3주 남짓 남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얻을 거야. 당장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시고 이후에도 여러분들 찬바람 났을 때 가을에 자기 페이스 잃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그리고 기본에 여러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결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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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